제 104주년 3.1절을 맞이해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반기정 광주시장이 28일 고향사랑 기부금 상호기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대구시가 제 104주년 3.1절을 맞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광복회원,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은 위대한 3.1정신, 대구굴기로 계승하다를 슬로건으로 3.1절의 참된 의미와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르면서 코로나로 힘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시립국악단의 살풀이춤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독립선언문 낭독, 기념사가 이어진 가운데 축하공연에서는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의 창작 뮤지컬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3.1절 기념 분위기를 조성하고 참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나라사랑 태극기 운동을 전개해 각 가정과 기업단체, 주요 도로변의 태극기를 깨양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 안착과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28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 근무, 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세액공제와 담내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기부금액은 연간 500만원이 최대며 500만원 기부 시 최대 90만 8천원의 세액공제와 150만원 이내에 담내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부는 2013년부터 달빛 동맹으로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두 지역이 228민주운동 기념일에 상호기부를 진행해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시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고생에게 도서, 학습 관련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온라인 강의 등을 수강할 수 있도록 연간 20만원이 충전된 교육지원카드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중고생 자녀며 1인당 연간 2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지원카드를 지급받게 됩니다. 집중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31일까지고 올해 6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대구시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신청은 학생들과 함께 이어진 소주지에는 BARBAC getmem CVJ advice on